네 기사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알고 있네 제가 이제 싱글 첫 싱글 7월 14일에 좋은 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아요, 굉장히 좋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설레네요 설레고 이제 좀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앨범이 아니라 싱글이라서 실망을, 실망? 좀 아쉬움이 있는 아미들이 꽤나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네, 뭐 지금 뭐 완벽하게 정리된 건 없지만 앨범이, 앨범도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첫 스타트를 이렇게 싱글로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계절감에도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저는 이제 제가 녹음을 하면서도 또 연습을 하면서도 이 곡을 참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? 굉장히 좋아요, 굉장히 좋고 좀 별로 안 질려요, 안 질리고 여러분이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다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되게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싱글 스타트 끊고 이제 좀 좀 음악 제가 제가 좀 하고 싶은 음악의 방향성이나 좀 색깔이나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못 보여드렸던 제 목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